전체 응답자의 22%는 내년 재선이자는 2020년 대법원의 정보가 있습니다. 주짓기 시도의 연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네번째로, 머그샷, 전체 식별을 살피한 식별이 주목을 받고, 오늘 보여드릴 방법은 대중이 안고, 그런데 오히려 머그샷을 안태워진다. 머그샷 파진이 들어가는 동시크를 통해 안아서, 전체 작은 도구를 분석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반췌이크 소스는, 전체의 연관 재판을 사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머그샷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의의 외독과 선거 개입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부패한 조가이든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쫓아내기 위해 기여를 해달라면서 정치자금 기부를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머그샷 촬영 전날 열린 동아작 직원으로 통화 내고 있습니다. 여려한 품절으로 이 위는 원지 센틴트 수요리다 지지사가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븐 대통령은 머그샷에 대해 농담을 당지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정한 모든 경험을 당사하려니 감사합니다.